미쿡아재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좋아입니다 오늘은 2월 11일 목요일 오늘의 미쿡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구요 네 오늘 미국의 코로나 발생 11 사망자 수는 또 높습니다 또 높아가지고 또 3천 명이 넘었네요 그래서 어저께 미국 코로나 발생 11 사망자 수는 3,440명 이고요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 수치는 계속 이제 10만명 아래로 나와서 그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다행입니다 미국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9만4천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2,789만명 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자의 총수는 48만3천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전체를 봤을 때 몇몇 지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소세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를 이제 지금 느슨히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 의료 전문가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지금 경고를 내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는 계속 강화를 해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는 계속 좀 잘해야 한다고 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계속 내려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방역은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스크 쓰시고 소셜 디센싱 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그리고 모임 나가지 않게 이거 잘 하시면서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을 수 있으신 분들은 꼭 가서 맞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L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것을 지금 중단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모든 접종 센터가 거의 다 클로즈를 하고 있대요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약하는 것조차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 LA 말고 다른 주에서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꼭 가서 맞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CDC에서 연구를 한 결과 이 마스크 두 겹 쓰는 거 있잖아요 마스크를 두 겹을 쓰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막는 것이 한 95% 정도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겹 쓰는 것보다 두 겹 쓰는 게 훨씬 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마스크 두 겹 쓰는 게 이제 유행처럼 지금 조금씩 번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좀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나 좀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 마스크 두 겹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국 전체를 봤을 때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제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은 후에 항체가 생겼다 뭐 괜찮다 그런 소문이 많이 돌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문제점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이죠 맞고 싶어도 이제 맞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고 해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LA에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지금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백신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뉴욕에서도 몇몇 군데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없어가지고 접종하는 것도 뉴욕도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클로즈 했다는 그런 뉴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뉴스도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미국의 헬스 컨디션 그 보건 상태가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체를 좀 더 잘했다고 하면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자의 40% 정도는 지금 살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한다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몇십만 명을 죽인 거나 지금 마찬가지라는 소리죠 네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48만 명 지금 넘게 사망을 했는데 거의 한 20만 명 정도는 트럼프가 죽였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어저께 이 캘리포니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자의 수가 가장 많은 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주로 등극이 됐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뉴욕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자의 수가 가장 많은 주로 1위였는데 어제부터는 캘리포니아가 1위라고 해요 2위는 이제 계속 뉴욕이라고 하고요 이렇듯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 잘 하시고 백신 맞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꼭 가서 맞으신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월마트 그리고 CVS 파머시 약국이죠 이 약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할 거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약국에서도 다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WHO에서는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18세 이상의 성인들한테는 모두 권장을 한다는 그런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분들한테도 효과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WHO에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WHO에 이해하면은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영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전 세계에 이 영국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퍼질 거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영국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는 좀 한 단계 높은 좀 감염성이 70% 더 빠른 그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거든요 그리고 지금 영국도 완전히 초토화 시켰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계속해서 많이 감염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전 세계를 봤을 때 87개 정도의 나라에서 이 영국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등 굉장히 빠르게 이 전 세계로 영국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 잘 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잘 맞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전 세계에 계신 모든 분들한테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안전하게 건강하게 계시는 것을 바라고요 그리고 영국의 보건국에서는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총력을 다하고 있냐면은 영국 국민들이 여름에 바캉스를 떠날 수 있도록 여름에 할리데이를 지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총력을 다한다고 해도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지키면서 영국 국민들이 할리데이를 잘 지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국 보건국은 총력을 다할 거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중국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두 건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했다는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브라질에 이어서 페루도 산소 공급 부족 사태에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페루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는 바람에 산소 수요가 3배 이상 늘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브라질도 얼마 전에 산소통이 부족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가 질식을 해서 사망하는 자의 수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아마 페루도 계속 좀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좀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어느 정도 지금 진정이 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는 여전히 어렵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브라질의 대통령은 트럼프 따라쟁이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플레이 다운, 다운플레이를 하고 마스크는 필요 없다고 하고 자기 자신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어쨌든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네 그리고 어저께가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이 이틀째 진행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계속 트럼프 탄핵을 위해서 1월달에 있었던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한 폭력적이고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하는데요 뉴스에서는 뭐 이런 좀비 영화 같다 하는 그런 말도 있었고 그리고 어느 한 트럼프 지지자는 전기봉 있잖아요 전기 이렇게 지지해서 이제 감전 일으키는 98만 볼트짜리 전기봉을 들고 가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을 하면서 의사당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있던 수많은 경찰들이 이제 다급하게 교신을 했다고 하고요 이렇듯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고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는 그런 비디오가 공개가 계속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트럼프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을 지금 계속 믿고 있는데요 이런 음모론이 지금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3월 4일날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재임을 해 가지고 대통령 선임을 할 거다 대통령 임명식을 할 거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싱턴 DC에 있는 호텔들이 3월 4일날 가격이 이렇게 숙박료가 폭등을 하고 있다는 숙박료 스퀴즈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수많은 트럼프 지지자들 음모론 지지자들은 3월 4일날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 거라는 것에 지금 믿고 있는데요 왜 3월 4일이냐고 이렇게 믿고 있냐면 원래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이 있었던 날이 바로 3월 4일이라고 합니다 1930년도 전에는 3월 4일에 대통령 임명식이 있었다고 해요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1930년도 이후에는 1월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대통령 취임식은 3월 4일이다 라는 그런 음모론이 퍼져 가지고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워싱턴 DC에 계속 호텔을 예약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정신나간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이렇게 빨리 나사를 쪼여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이랑 첫 번째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을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시진핑은 미국과 협력을 하고 싶다 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현재 미얀마에 구태타가 일어났잖아요 구태타 주도 군부를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명명을 사인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일어나고 있는 군대 구태타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한 2, 3일 전에 자녀 한 명당 3,000불씩 지원을 해 줄 거라는 그런 뉴스를 올려 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또 말씀을 한번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게 자녀 한 명당 3,000불씩 지원을 하는 게 한 번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걸쳐 가지고 매달 250불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녀 한 명당 3,000불씩 1년에 걸쳐서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250불씩 1년에 걸쳐서 준다는 소리예요 이것은 7세부터 17세까지 그 자녀들은 3,000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0세부터 6살까지는 3,500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더 어린 애들 좀 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녀 한 명당 한 달에 300불씩 지원이 나올 것 같고요 1년 동안 그리고 8살부터 17살짜리 자녀를 두신 분들은 한 사람당 250불씩 1년 동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도 6월 달이나 7월 달부터 이 지원금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부부 합산 인컴 한 15만불 이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제 또 뉴스가 더 나오는 대로 한 번 더 얘기를 한번 해 드려 볼게요 그리고 미국의 한 경매 사이트에서 히틀러가 썼던 변기를 어떤 한 사람이 한 17,000불, 16,000불 정도에 낙찰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나쁜 놈이 썼던 변기라도 갖고 싶은가 봐요 그리고 아틀란타에 있는 어느 한 60년 된 크리스피 도넛 가게가 불에 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왜 이렇게 뉴스에 올라왔냐 하면은 이 크리스피 도넛 가게가 예전에 NBA 선수였던 샤키 오닐이 2016년도에 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던 그런 크리스피 도넛 가게라고 해요 뭐 다행히도 아무런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라스카에서 어느 한 사람이 스키를 타다가 곰을 맞다트렸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야생곰은 굉장히 포악하고 사나워 가지고 자칫하면 곰한테 맞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스키를 타던 사람은 이제 곰을 맞닥뜨려 가지고 죽은 척을 했다고 합니다 죽은 척을 해 가지고 겨우 가까스로 살아났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카리브해에 있는 어느 한 무인도에 쿠바인 3명이 갇혀 가지고 33일동안 무인도에 표류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표류가 되면서 코코넛을 먹고 계속 버텼다고 해요 그래서 33일만에 겨우 구조가 됐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럼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은 어저께 또 좀 이렇게 혼조세 있으면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짝 소폭 상승을 하면서 또 사상 최고가를 정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살짝 0. 몇 퍼센트 정도 굉장히 살짝 소폭 하락한 채로 마감을 했다고 하네요 주식시장 랠리가 진짜 어마무시하네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웰 연중의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 미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완전 고용을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계속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시장이 좀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하지만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계속 많이 노력을 할 거라는 그런 얘기죠 네 그리고 우버 있잖아요 우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인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굉장히 많이 줄였다는 그런 평가를 잇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버에서는 우버이츠 아시죠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 가장 지금 각광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음식 배달입니다 이 음식 배달 앱을 지금 사고 있는 우버이츠에서 어느 정도 손실을 좀 많이 막아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버에서 굉장히 많이 사업을 문업할 식으로 막 하다가 이제 비핵심적인 사업들은 모두 다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적자를 많이 줄였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트위터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 발표도 좋고 그리고 트위터 이용자들도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등 좀 트위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위터가 어저께 13% 정도 이제 급등을 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SK랑 이제 LG에서 이제 배터리 분쟁을 했는데 LG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SK 배터리는 미국의 수입을 10년 동안 못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아들을 위해서 도치코인을 구입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또 도치코인이 10 몇 퍼센트 정도 급등을 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동생이 있는데 그 일론 머스크의 동생이 어저께 2600만 달러 정도의 테슬라 주식을 팔아 제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테슬라 주식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수익 실현을 하실 분들은 좀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너무 답답하네요 제가 테슬라 주식을 안 팔고 있었다면 지금 한 70만불 정도 더 수익 실현을 했을 텐데 저는 너무 빨리 팔아 가지고 너무 아깝습니다 뭐 당연히 제 실수고 그런데 계속 생각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리고 유가는 9일째 계속 랠리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유가는 2년만에 최장 랠리라고 하고요 뭐 계속 경기에 대한 기대감에 계속 지금 오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오늘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덕택에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유튜브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 뉴스 봐주셨으면 밑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